안녕하세요. 소녀의 세계 2에서 오나리 역을 맡게 된 최예담입니다. 네. 소녀의 세계 시즌2는 18살이 된 조금 더 성장된 나리가 친구들이랑 친한 우정 스토리와 또 첫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정말 풋풋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의 세계에서 서미래 역할을 맡은 한채경입니다 ENFP 헤딘스타 연습생 미래가 나리와 선지 그리고 승화와 찬양이가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는지 그 모습들을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의 세계2에서 임선지 역을 맡은 지안입니다 우리 선지는요 친구들을 정말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 힘센 순댕이인데요 과연 선지가 어떤 꿈을 꾸게 되었을지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의 세계 시즌2에서 주 찬양 역할을 맡은 유선호입니다 우리 찬양이는 조용한 게 가장 좋은 4차원 평화주의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찬양이가 역할을 맡았나요? 선호가 맡았네요 선호가 맡았죠 선호가 그런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의 세계2에서 권승화 역을 맡게 된 이원정입니다 승화는 21세기 인재상이라고 하네요 21세기 인재상이며 차기 또 학생회장이고 나리를 좀 많이 좋아하죠 찬양이와 승화가 이제 나리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표현하는지 소녀의 세계2를 보면서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재밌겠다 이현의 반대세! 절대 안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